자 이번 수업 시간에는 앞으로 설명할 스프링 부트가 지원하는 스프링 데이터 연동 기술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먼저 SQL DB를 지원하는 기능, 그리고 NoSQL을 지원하는 기능,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입니다.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또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을 또 굳이 둘로 나누자면 이제 스프링 데이터, 아니 스프링 JDBC를 사용하는 내용과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는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스프링 JDBC를 사용하더라도 스프링 부트가 제공하는 기능들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. 자 노SQL은 지원하는 노SQL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. 이제 이거는 거의 다 대부분이 스프링 데이터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우리는 레디스랑 몽고 DB 그리고 네오포시까지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. 너무 많은 관계로 사용하시는 패턴이 다 비슷하거든요. 사용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하는 패턴이 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신다면 아마 크게 다른 노SQL률을 살펴보시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. 네.